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가 돼지고기 수육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집에 고기가 없어서 빨리 맛에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집에 왔습니다 거기 집에 갔었는데 육회를 팔더라구요 아마 오빠가 육회도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조금 사왔습니다 수육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육회부터 요리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리 시작합시다 아참 수육부터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육회를 준비할게요 양파 넣고 양파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그 다음에 돼지 소주 정도 그 다음에 된장 된장 고추 고추 조금 베이 조금 수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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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끝 그리고 여기 드려나 고추 고추 ve role 소스 소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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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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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